다시 부르는 곡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타를 아주 맛깔나게 지시죠 그래갖고 이제 기타 혼자 솔로로 연주곡을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주 흥미롭고 들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고요 여기 이제 형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부러오실 분 저녁에 놀러오세요 작은 따옴표 찾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준씨 러블리입니다 스티비 언더 영곡이고요 형곡을 해봤습니다 기타씨는 발글력이었고요 저도 이 곡 들려드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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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